안녕하세요 정민턴입니다. 저는 기존에 KBB-79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었는데요. 이번에 정민턴배 대회에서 5인구로 KBB-77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모든 선수들이 만족할 만큼 내구성도 좋았고, 비거리도 딱 맞아서 모든 선수들이 좋아했는데요. 탈색국의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. 한 개가 더 들어있는 KBB-77 많이 애용해주세요! 한 개가 더 들어있는 KBB-77을 진행해 드릴 수 있는 KBB-77. 아 superintendent의 KBB-77은 KBB-77을 상대로quet종화에 맞춰서 아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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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